찬슬아 캠핑 가자 빨리 어 지금 가야 돼 늦었어 큰일 났어 어 빨리 가지 집에 왜 캠핑 가요? 주말이니까 이제 놀러 가는거야 재밌겠지? 저도요 나 다음에 같이 가자 가자 김찬슬 빨리 와 찬슬아 어디 간다고? 응 캠핑 아빠 탱크 아빠 탱크 어 왜? 그거는 뭐 가서 가지고 놀러면 놀고 자 가겠습니다 생생한 라이브 형전 아빠가 뭐하는거 해? 어? 아빠가 뭐하고 있을게 아빠 아니지 물에서 하면 제가 자 출발하겠습니다 벨트 해내세요 빨리 벨트가 없는데? 벨트 해내세요 만세 만세 옷 다 갖고 가도 돼? 아니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 연예원 빨리 다니면 빨리 달리면? 어 자 연예원을 함께하는 연예원 씨입니다 연예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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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닌자 카우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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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우보이도 되고 싶어 네 너는 꼭 될 수 있겠다 그치 이것도 많이 지금은 아침인데요 몇시라고 했어 아빠가 다섯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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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십분 아 애들 때문에 새벽 여섯시 전에 깨습니다 다섯시 오십분 제포도 옆에 탄도라는 섬이세요 이게 뭐냐 이겁니까 오우 신경을 잡았네요 이거 꽃가뼛닥이야 그냥 필요없는거야 필요없는거야 근데 왜 모아 예뻐가지고 엄청 아까부터 더 많이 잡았다 그치 캠핑사 끝내구요 집으로 가고있습니다 보석도로입니다 찬소리는 뻗었구요 연우는 좀 더 일찍 뻗었다가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연우는 더 많이 잡았고 손을 보냈다 이렇게 하나 하나 하나